자 보세요 여러분 그 클래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카라고 해 볼게요 자동차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자동차는 몇대 인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자동차가 몇대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 설계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자 자동차가 몇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 네 좋습니다 세대가 있어요 자 저는 이런식으로 해서 변수에다가 다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max speed 라고 할 거야 max speed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의 max speed 는 어 얘는 10 이고 max speed 는 100 이고 자 이런식으로 코딩 해 볼게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출력이 그쵸 200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칼을 칼을 여기다가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어 어 네 자 지금 타 클래스가 있어요 카클래스 얘는 어 여러분 얘는 그 자체로 자동차가 아니죠 자동차가 아니고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인트 맥스 맥스 스피드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뉴 를 몇번 했죠 뉴 뉴 뉴 여러분 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를 원본 폴더 라고 보시면 원본 폴더 원본 폴더 자 원본 폴더 구요 그 다음에 뉴가 이제 복사 에요 이게 하나 할 때마다 이제 객체화가 되는거죠 이렇게 객체화가 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요 안에도 인트 변수가 있고 요 안에도 인트 변수가 있고 요 안에도 인트 변수가 있겠죠 지금 그 순서대로 여기는 100이 들어있고 200이 들어있고 200으로 200이 들어있고 여기는 300이 들어있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왜 요거는 건들지 않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흔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뭐 또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럼 심할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달라고요 문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심할서 양식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문서 회사에서 문서 관리하시는 분은 그 심할서 양식 그 파일 자체를 우리한테 이동시켜 줄까요 아니면은 그 양식 원본은 그대로 두고 네 개를 복사한 복사본을 우리한테 줄까요 당연히 그쵸 복사본을 주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누구나 이걸 복사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원천이잖아요 그쵸 얘는 보통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이 네 여기다가 인트 맥스 밸류 라고 썼다고 해서 아 지금 카클래스 안에는 이 변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추후에 이 카클래스를 통해서 뉴 를 하면 네 예 복사본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복사본이 생길 것이고 그 안에는 인트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 이에요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암튼 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언 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스태틱 스태틱 이라고 붙이면은 네 스태틱 이라고 붙이면은 자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스태틱이 붙어요 스태틱이 붙으면은 여러분이 뉴 를 할 때 뉴 를 할 때 요게 생기지 않아요 요게 생기지 않고 그냥 카클래스 안에 네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춰 볼게요 자 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뉴 를 세 번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세상에 맥스 스피드 밸류 라는 변수는 총 몇 개 존재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스태틱을 제가 뺄게요 스태틱을 뺐다고 가정했을 때 뺐다고 가정했을 때 자 스태틱을 뺐습니다 네 뺐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 개가 맞겠죠 왜냐하면 제가 객체를 세 번 생성 됐으니까 네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스태틱을 딱 넣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스태틱을 넣은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객체를 세 개 만들었죠 자 이 세상에 맥스 스피드 밸류라는 맥스 스피드라는 변수는 몇 개 존재할까요 스태틱을 넣으면 그러면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그쵸 잘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걸 지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변수가 몇 개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래도 하나 그쵸 네 이렇게도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 이걸 붙이냐 언제 이걸 붙이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펄슨이라고 있어요 펄슨 사람입니다 사람의 나이 여러분 사람의 나이는요 만약에 사람이 100명이라면 각각의 나이가 존재 맞나요 사람이 100명 있는데 각각의 사람의 나이가 다 존재하나요 네 요건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스태틱을 붙이면 안됩니다 스태틱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복사를 할 때 여기에 각각의 사람이 나이를 가질 수 없고 그냥 나이가 여기에 하나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잘 보세요 어 인류의 평균 나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인류의 평균 나이는 네 평균 나이라는 것은 전세계 사람이 만약에 100명 있다고 하면은 100개가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1개가 존재하는 건가요 1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거를 인스턴스 변수죠 이게 인스턴스 변수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스태틱 변수고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 변수인데 여기다가 스태틱을 안 붙이면 어떻게 되냐 객체를 만들 때마다 여기 뭐가 돼요 인트 변수가 하나 더 생기죠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그냥 펄슨 클래스가 대표적으로 한 명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요런 거에 보통 스태틱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이드 보이드 달리다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 달리는 기능 사람이 달리는 기능은 사람이 달리는 기능은 각각의 100명이 자신 뭐냐 각각의 사람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달릴 수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달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객체가 가져야 되는 기능인가요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클래스가 가지면 되나요 그쵸 객체 기능이죠 객체 기능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다 요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뭐가 안된다 여러분이 클래스에서 바로 뭐예요 달리다를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네 인류 평균 나이 출력 뭐 이라는 게 있어요 인류 평균 나이 출력이라는 기능은요 네 어차피 이거 하면 뭐가 나오죠 어차피 인류 평균 나이 출력은 뭐예요 A한테 물어보든 B한테 물어보든 C한테 물어보든 뭐예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달리기라는 건 뭐예요 달리기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이래서 맥스 스피드가 있다 해볼게요 맥스 스피드에 따라서 1번 사람은 달리라고 했을 때 좀 천천히 달리고 2번 사람은 다르게 달리고 이게 다르게 달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류 평균 나이 출력이라는 것은 굳이 각각의 개별 사람이 각각의 개별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차피 다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스태틱을 붙이면 되는 거죠 요런거 그래서 요렇게 스태틱 붙인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요렇게 스태틱을 붙였기 때문에 요런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는 할 수 있나요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태틱 안 붙이면 스태틱 안 붙이면 클래스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없고 스태틱을 붙이면 뽑아 쓸 수 있다 타려봤기 때문에 쉽지 않 Tsung